천일문 기본 챕터 15이고요. 비교 구문이에요. 원급 그리고 비교급 최상급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급은 이제 edge, edge. edge와 edge 사이에 부사, 형용사 중에서 원급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앞에 er이나 more, less 같은 아이들이 있으면 뒤쪽에서 dead 나오면서 비교급을 이룹니다. 최상급 정관사 붙여주시고 est 그리고 어디에서 최고인지가 뒤쪽에 나타나는 형태로 만날 수 있죠. 이렇게 간단한 것이 비교급 형태고요. 원급, 비교급 그리고 혼동하기 쉬운 비교급 최상급까지 공부할게요. 원급입니다. edge, edge예요. edge, edge. edge 사이에 형용사 그리고 부사. 그러니까 문장 구조상 그 문장에서 형용사, 보호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형용사를 써주시고요. 동사를 꾸민다든지 하면 부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와 b를 비교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 is as tall as b라고 할 때 이 a와 b는 문법적인 모양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렬구조라는 것이고요. 요거에 바로 요거죠. a와 b는 문법적으로 의미적으로 대등한 것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받아줄 때 예를 들어서 population of London. 런던의 인구라고 할 때요. 그걸 비교합니다. 서울의 인구랑 비교하면 that of라고 받으시면 돼요. 이게 단수를 받기 때문에 that로 쓰고요. 만약에 앞에가 복수명사였으면 does로 받습니다. 우리가 같은 문장 속에서 하나의 문장 속에서 앞에 나온 명사를 한 번 더 쓸 때 단수면 that, 복수면 does로 쓴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it, this 이런 거 안 돼요. 무조건 that 아니면 does입니다. 하나의 문장 속에서 앞에 나오는 명사를 한 번 더 쓸 때 단수면 that, 복수면 does입니다. 여기는 지금 두 번째는 symptoms 때문에 does로 받아주는 것이죠. 849에 보시면 The ability to express an idea is as important as the idea itself.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뭐만큼 중요합니까? 아이디어 그 자체만큼 중요하다. 여기 b동사 is가 있죠. b동사가 있으니까 뒤쪽에는 형용사가 옵니다. as as 신경 쓰지 마시고 동사의 문장의 구조상 형용사가 필요하면 형용사 부사가 필요하면 부사를 쓴다. 850번에 I have friends who love music as much as I do. as much as I do. 내가 좋아하는 그만큼 부사, 머치를 썼죠. 851번에 surround yourself with people. 너 주변을 사람들로 감싸라. 어떤 사람입니까? whose dreams are as big as yours. 그들의 꿈이 너의 꿈만큼이나 큰. 그래서 마찬가지로 b동사 있으니까 형용사 잘 썼습니다. 그렇게 살펴보시고요. 예문 공부하시고 818유닛입니다. 이번에는 부정어도 붙고요. 또는 배수 비교할 때 자, 만약에 뭐뭐만큼 뭐뭐 아니다 라고 할 때는요. 앞에다가 not을 써주시고 not as as 하셔도 되고요. 이때는 또 not so as도 괜찮아요. 그래서 부정원급 비교일 때는 not so as를 오히려 만나는 빈도는 아마 더 높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 가능하다. not so as, not as as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not so as, not as as 그 다음에 뭐뭐보다 몇 배 더 뭐뭐한이라고 해서 배수 비교 있죠. 그래서 그거는 배수사, 배수사는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이런 것들이죠. 또는 분수도 가능합니다. 3분의 1, a third, two thirds 이런 것들 쓰시고 배수사나 분수 쓰시고 배수사나 분수 쓰시고 as as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똑같이 배수사나 분수를 쓰시고 비교급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지금은 아마 원급 비교이기 때문에 edges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필기해 두시고 조금 암기해 주시면 편리합니다. 858번에 Reading 10,000 books is not as useful as traveling 10,000 miles. 만 권의 책을 읽는 것은 not as useful as 뭐만큼 유용하지 않아요? 만 마일 여행하는 것만큼 유용한 것은 아니다. 글쎄요. 조금 생각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만 권 읽으면 엄청나네요. 자, 어쨌든 not as as not so as 우리 여기 859번 보시면 not so as죠. 뭐만큼 중요하지 않다. 860번 배수 비교입니다. twice as heavy as 두 배만큼 더 무겁다고요. does 썼죠. 앞에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길래 복수 단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products를 봤기 때문에 복수 도우즈를 잘 써줬어요. 내려가시면 자, 구문 형태로 당연히 많이 만나는 거 as much as as many as 그리고 as as possible as as 주어 can 다음에 이거 별표 쳐놓은 거 너무너무 잘 봐두세요. not so much as b not so much as b입니다. a보다는 오히려 b a보다는 b인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not a but b가 있잖아요. not a but b 그러면 이제 요거는 not a but b 같은 경우는 a는 아니고 그죠? a는 틀렸어. a는 아니야. 무조건 뭐만 이제 인정하는 겁니까? b를 긍정하는 것이죠. a는 완전 부정하고 b를 긍정하는 건데요. not so much as as b 구조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a는 a라고 하기보다는 a를 완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긍정해주면서 그러나 b 쪽에다가 방점을 주는 것이죠. not so much as b a라기보다는 b not a but b 와는 뉘앙스가 다르다. 그리고 상관접속사 개념으로 익힌다면 마지막까지 이제 학생들이 잘 못 익히는 게 요 녀석 not so much as b입니다. 공부가 많이 된 학생들만 알고 있는 형태 not so much as a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b입니다. a라기보다는 b 자 그 형태들도 좀 익혀주시고 865번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죠. what's important is not so much the path you're on as the direction you're headed. 자 중요한 것은 너가 나아가는 길이라기보다는 as the direction 너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다. 자 그 다음 비교급 갈게요. 비교급 다음에 된이죠. 우리가 이제 비교급은 짧은 단어들 이제 er로 또는 more 긴 단어들 후정이면 less 쓰시고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앞에 이렇게 짝이 있으면 er more less가 있으면 된 거죠. 짝 표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 비교급이든 뭐든 이렇게 짝 우리 위쪽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레슨 14인가요? 거기서 뭐 전치사 전면구를 동반하는 동사들이라 했는데 그런 것들 다 짝이죠. prefer a to b a를 더 선호하다 b보다 뭐 이렇게 할 때 짝을 잘 알면 영어를 쉽게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비교급을 보겠습니다. 여기 비교급 수식하는 형태들 여기 밑줄 좀 지켜보시고요. much부터 시작해서 by far still a lot 이런 아이들은 비교급을 꾸며줄 수 있습니다. 자 866번에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지식보다 더 중요하대요. 상상력이 그리고 867자 이런 식으로 better가 앞에 이렇게 똑 떨어져 있습니다. 뒤에 그럼 뭐가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문장이 길어질 때 then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짝이 이렇게 있을 것으로 기억을 예측을 하고 읽으시면 돼요. 많은 분야들은 더 잘 배워져요. a better learned by entering into doing 직접 행함으로써 then by mere abstract study 추상적인 공부에 의해서보다는 직접 해보면 훨씬 더 잘 외우게 됩니다. 자 869번에 the population of South Korea is larger than that of New Zealand that 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명사를 단수 명사를 받겠죠. 그렇습니다. population을 받기 때문에 단수 명사를 받으니까 that로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잘 받을게요. 그 다음에 비교급급은 두 번째로 가시면 더 비교급 더 비교급 형태가 있고요. 더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라는 형태 지금 별표 붙여 둔 것처럼 너무너무 많이 쓰이고 중요한 형태들입니다. 비교급 앤드 비교급은 점점 더 뭐뭐하다고요. superior, senior, preferable, to 나오면 뭐뭐보다 더 우수한 그리고 배수 또는 분수 쓰고 비교급된 근데 지금 봐봐 이렇게 좀 추상적인 형태로 만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실 예문 속에서 만나면 다 쉽게 와닿습니다. 8, 7, 4 너무너무 중요한 더 비교급 더 비교급 패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면 돼요. 빈도 중요성 빈도 만나는 빈도도 높고요.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무지를 깨닫는다. 875번 더 harder, the greater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greater you feel 더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8, 7, 6 보시면 더 more moisture 음식이 더 많은 수분을 갖고 있을수록 더 more likely it is to grow harmful bacteria 해로운 박테리아를 기를 가능성 이렇게 grow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특히 이렇게 더 more likely it is to 부정사 우리가 원래 it is likely to 부정사 패턴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죠? 투 부정사일 것 같아요 투 부정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라는 그냥 기본 패턴이거든요. be likely to 부정사가 그러니까 그런 패턴하고 더비교급이 같이 어우러지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내신에서 서수령 패턴으로도 좋아하고요. 많이 많이 쓰는 형태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더비교급 더비교급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이스처의 위치 같은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more food has moisture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더 more moisture food has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것들도 더비교급에 같이 덩어리로 이렇게 붙어야 한다는 거 챙겨 두시고요. 자 879에 가시면 배수사 비교급된 우리 앞에서 뭐뭐보다 몇 배 더 뭐뭐한이라고 할 때 배수사 as-age도 되고요. 배수사 비교급된 도 된다 그랬죠. 그렇게 지금은 3 times higher than 해서 3배 더 높다 입니다. 880번도 9 times larger than 9배 더 높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게요. 자 그 다음에 혼동하기 쉬운 비교급 구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자 봐봐 a not only not more than not less than 이렇게 해서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예문을 통해서 보셔야 어떤 말인지가 싹 와닿습니다. 883 보시면 the length of your education is not more important than its breath 교육을 얼마나 오랫동안 length 얼마나 오랫동안 받았는지 라는 것은 not more important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보다 breath 폭넓음보다 즉 폭넓음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not more important than its breath 그냥 문장 속에서 만나면 해석이 되죠. 884 cultural development is not less significant than economic development 자 문화적 발달 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뭐만큼 중요해요? 경제 발달만큼 중요하다라고 해석하는데 자 not less는 not도 부정어 less도 부정어죠. 우리가 이중 부정은 항상 긍정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not less는 없으면 돼요. 이거 긍정이니까 빼버리면 되죠. 그냥 significant 중요하다 대신에 이제 than을 뭐라고 해석해요? 뭐뭐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economic development 만큼 cultural development 가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886도 마찬가지예요. children are not less intelligent than adult 그러면 not less는 이중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인텔리전트하다. 뭐만큼 인텔리전트예요? 어른들만큼 인텔리전트하다. 아래쪽에 내려가서 no more than 하고요. no less도 똑같은 느낌으로 문장 속에서 보시면 쉬워요. 887 한번 보시면 too much is no more desirable than too little is 너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뭐만큼이나 바람직하지 않아요? 너무 적은 것 만큼이나 바람직하지 이렇게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888 no less니까 또 이중부정이죠? 그래서 운동은 no less important 그러니까 중요하다 중요하다 뭐만큼이나 중요해요? than nourishment 영양분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예문 속에서 보면 쉬워요. 그냥 이렇게 도식화된 형태들 보면서 끙끙거릴 필요가 없어요. 유닛 982도 마찬가지예요. 자 not more than 하면 이제 기껏해야 not less than 하면 적어도 이렇게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면 되죠. 외우면 더 편리한데 문장 속에서는 쉽게 와닿습니다. 8991번 보시면 때때로 I have fast food fast food을 먹어요. but not more than once a month not more than 그대로 지격하면 되죠. 한 달에 한 번 이상 아니다. 즉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겨우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어요. 892번 The candidate for mayor of this city must collect not less than 40,000 signatures for registration. 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명 지지 서명을 4만 건 정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not less 그러니까 이중부정이죠. 그럼 긍정이죠. 그러니까 4만 건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4만 건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적어도 4만 건을 받아야 한다. 내려가시면 no more than no less than 도 마찬가지인데요. 겨우 뭐뭐인 또는 뭐뭐 나거나 되는 나도 지금 이거를 따로 이렇게 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고 딱 부르면 헷갈릴 것 같아요. 너무 헷갈립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 만날 때만 해석이 매끄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공식처럼 나와 있는 거 보고 주눅 들지 마시고 예문 보시면서 익힙니다. 894번 보시면 The WHO suggests taking no more 5g of salt per day 자 no more than 이니까 뭐뭐보다는 적게잖아요. 그 이상 넘어가지 않게죠. 그래서 5g 정도까지만 5g 정도만 섭취하도록 한다. 그 다음 895번에 버터플라이가 플라이 하기 위해서는 바디 템퍼러처가 30도 정도 되어야 합니다. 노 렛스니까 이중 부정이죠. 노도 부정어 렛스도 부정어 그러면 그냥 30도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죠. 최소 30도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최상급입니다. 이제 다 됐어요. 그죠? 더 정관사 붙여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보통 어디에서 최고인지가 나오게 마련이죠. 그죠? 인 블라블라 오브 블라블라 또는 현재 완료 써서 지금까지 중에 어찌어찌하다 898번 음악은 The most powerful form of communication 어디에서? In the world 가장 강력하다 정관사 붙이는 거 기억하시고요. EST거나 아니면 most로 최상급을 만듭니다. 그죠? 자 내려가시면 원급과 비교급으로 최상급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딱 봐도 머리 아프죠?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읽으시고 문장에서 해석하는 연습을 여러 번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비교급된 애니아들 단수명사는 덩어리 표현으로 좀 기억해 주시고 객관식 시험이나 선택형 시험에서 단수명사를 질문하는 것이 좀 자주 나옵니다. 비교급된 애니아들 단수명사 복수명사 쓰지 않습니다. 입에 뵐 수 있도록 여러 번 읽어보세요. 비교급된 애니아들 단수명사 다시 비교급된 애니아들 단수명사 자꾸자꾸 소리 내서 읽으시는 거 좋습니다. 손으로 끄적끄적 하는 것도 좋고요. 손으로 한번 쓸 거니 아니면 입으로 한번 읽을 거니 당연히 입으로 한번 읽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아니면 손으로 한번 쓰는 시간에 입으로 한 네다섯 번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급된 애니아들 단수명사 이렇게 많이 읽으시고요. 노트에 정리해서 노트에 한번 딱 정리해서 들고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한번씩 보시는 거 강추 영어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영어 노트 구액 1번입니다. No other painting is as popular as Mona Lisa in the world. 모나리사라는 그림만큼 유명한 것은 없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급이 들어간 표현들이 또 정리되어 있어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그리고 the least 그 다음에 이제 최상급 강조하죠. much not by far the very 그리고 서수 다음에 최상급 쓰는 아이들 906번입니다. one of the greatest feelings is making special memories with your family 가장 기분 좋은 것이 기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족들과 907번에 how others see me is the least important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가장 덜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908번 by far 는 the most 를 강조하는 거죠. 정말 흔하다. 정말 흔해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뭐 뭐 하다라는 거 많이 쓰잖아요. 이때 이제 the second largest the largest 그러면 가장 큰인데요. the second largest 그러니까 두 번째로 커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관용구 표현들 있습니다. 한번 쭉 눈으로 보시면서 익혀주시면 좋고요. 밑에 여기 있는 예문하고 같이 특히 예문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 지으셔서 그래서 거기 도식화된 거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예문 보시면은 잘 이해가 되니까요. 몇 개만 보시면 예를 들어 3번 같으면 you should know better than to drive after drinking 야 너는 음주 운전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넌 그 정도 이상은 좀 잘 아는 사람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much less라는 것은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4번에 I cannot afford to buy a used car. 중고차를 살 여유가 없어요. 새 차는 말할 것도 없이 much less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걸 조금 암기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교급이 마무리가 되네요. 그죠? 조금 길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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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